와아 한수였습니다 예 한수였습니다 오짜 거의 오짜 예 47 오짜 거의 오짜 히트 질작이 나는데 아기하고 아빠하고 와이프하고 다섯살짜리 아기하고 아기가 누웠던지 입지로 오는가에 잡힙니까 아하 예 아하 예 아하 예 예 예 어 잡았다고 잡았다고 오오 와아 크다 와아 와아 사자네 와아 사자면 더 크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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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개척기 개척기 있지 오오쿠다 잠시 해볼게 아 여여여 시청자한테 와아 사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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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와아 사십 칠 나오네 와아 멋지다 야 이 잡기 진짜 힘든데 와 삼센치만 있으면 오짜네 그러니깐요 와아 사십 칠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나도 안 움직여야 돼 예 이거 손이 아 괜찮습니다 무드된다 무드된다 완전히 무드돼요 와아 한 수 했습니다 예 한 수 했습니다 하아 오짜 네 47 오짜 아하 한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거의 오짜 한 수 하네요 예 됐습니다 히트 절착이 나는데 절착 안하고 오케 아예 요 요 넣으면 되겠다 아 오 오 오 와 시 와 47 됐어 오 처음봐 네 예 안녕 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반가워하고 젊은거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안녕 와 진짜 멋지다 이 낚시하는거 좀 보여주자 여여여 그렇지 아 아무것도 안 들어갔지 예 최연소 루어 낚시 우와 우와 뭔데 앞에 뭔데 철태가 없노 철태가 없노 철태가 없노 네 애기낚실데 아 철태 없는거 철태 없는거 아 철태 없는거 다 할 줄 아네 네 잡아봤어요 네 진짜로 혼자 네 혼자 잡았어요 와 여여야매죠 이래 던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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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깔짝깔짝 애가 먼저 아무도 못보고 둘이는 못보고 애가 그 아빠처럼 배 배 배 배 이랬는데 맞지 맞지 저는 그냥 업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네 가족끼리 저를 던지는 모습 좋다 웃음 보기 좋다 재밌겠다 마누라 데리고 애 데리고 확실히 캐스틱부터 틀리네 잘하네 강하게 켜야지 강하게 켜야지 살짝살짝 허리 자 방금 대부분 갑니까 타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아 심심한데 탈송 갈 손 예 네 잘하십니다 안전 저기요 저거 유튜브 영상에 잠깐 나올꺼야 괜찮겠지? 다 가렸으니까 괜찮아요 나올게요 고맙습니다 대가리 대가리 억수로 크다 대가리가 없나? 캔 깡통 들어가다 대가리 내 주먹 들어간다 대가리 길을 씻기고 내가 급소를 확 찔러 붙는가 튀지도 않았네 살 크다 살 두껍다 와 고기 물고 진짜 많겠는데 와 살 두껍다 와 시끄럽다 시끄럽다 물이 안나오네 나 트니까 안나오네 막혀있나? 아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넣을게 식용유 딱 올리면 되잖아 금방 하겠네 좀 더 많이 고기 넣습니다 그래도 크다 됐네 잘있네 고기 살이 억수 두툼하다 엄청나게 두툼해 쟤 뭐 살랑기라 켰나 순농인데 이거 치우자 이거 치워가지고 여기 얼른 넣고 묵을까 여기 얼른 넣고 묵으면 되겠네 그냥 여기 치우지 말고 여기 얼른 넣고 묵을까 닦고 묵자구 알겠습니다 닦고 묵자 농담이다 농담 농담이다 진짜 농담이다 농담이 농담 대체 다 닦았다 대체 결백질이 있어가지고 쟤깨다이가 묵은다 내가 알아서 쟤깨가 묵은다 걱정하지 마라 아이고 진주 진주 나왔다 진주 진주가 돼지 누나라도 나오더라 돼지 누나 진주다 비벼타이가 그래 어디가놔 어어어 진주 이제 안들이벼진다 하아 안들이벼진다 이것저지 저거 옮길 땐이 문제네 아아 에이 이것도 튀겨 냄새 좋고 냄새 좋고 냄새 좋고 냄새 꼬시하이 그렇네 안 뜨겁네 하나도 안 뜨겁네 오 이거 좋네 수돈이라서 대체 대체 오 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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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꼬시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완전 맛있겠는데 오 예 오 꼬시다 완전 맛있겠는데 간장 요 이거 원래 해간장 좀 요 요 요 찐해도 좀 적당히 찍어 먹으면 되지 뭐 안 나온 안 나온지 가린다 한 번 먹어보시다 꼬레 날지 안 날지 뭐 고소한지 맛이 고소한지 바로 그냥 정확하게 말할게 정확해 정확하게 맛이 없으면은 쪼깨 먹다가 체 아픈다 한잔주죠 한잔주죠 어머나 사리ă 사리마 도 credibility 완전 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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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다 완전 sul redo 맛있다 간장맛이가 생각보다 맛이 없네 생각보다 소금 밥 먹자 소금 간이 돼있어 그냥 간이 됐는데 맛이 별로 생각보다 내가 좀 그 저 그 뭐라노 미식가라서 못 먹겠네 얘네 배고팠지? 밥 먹자 나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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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넣지? 봉식이도 좀 갖다 주고 그래도 완전히 먹기 싫고 그런건 아니다 먹기 싫고 그런건 아닌데 고소한 맛이 안나는데 고소한 맛이 조기같이 조기같이 그런 맛이 안나 조기같이 완전 뭐 백조기 참조기같이 참조기같이 그런 맛이 안난다니까 볼 따고 사라 무거 볼 따고 사라 안된다 안된다 그 국물 좀 빨아붙지 마라 기름기 안좋다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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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마마라 아 야 고기인데 셧바닥으로 탱갈뻔 짜노 아나 주먹기 싫나 그래도 예 그래도 유튜브도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저 와 맛있다 하면서 조기같이 묵자 그런식으로 묵시다 그러니까 너는 그 나 와 맛있겠다 하면서 그래 해도 그래 줘 와 오늘 저 저 완전 베스트 또 구독자분이 잡았는데 완전 맛있다 고소한 뭐 에라이도 먹고 싶어 바로바로 막 입에 계속 갖다 대고 오라네 한잔 마시지 하 예 하 예 알죠 예 아 예 고기가 또 더 많이 마시 살도 엄청나게 많고 와 완전 엎 손 옳이 맙지 후 두벼 아 맛있네 아이 맛있네 다시 하나, 둘, 셋, 컷 와 진짜 맛있네 이거 베스트 이거 이제 뭐 잡아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냉동실에 얼라 놨던가 말라 놨던가 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밥, 반찬으로 먹으면 굴비보다 훨씬 고소하니 맛있는데 이거 뭐 인자인자 잡으면 수매하지 말고 집에 갖다 놓고 얼라 놨고 어머니, 아버지, 형님 다 같이 먹어야 되겠다 예, 그래 합시다 좋네 맛있네 너도 맛있지? 진짜 맛있지? 거루 Dinner 네 돈까스 네 돈까스 ämän 네 돈까스 대답 하나도 아직도 지내받게 또 알아요 노랫게 죽이냄 나빼 대랫게 딱 들어봅시다 다빼 lar을 붙을때 미적이 마지막에 네 돈까스 치킨이 있다 치킨 교초치킨 교초치킨 어저께 형님이 밖에 나갔다가 치킨 사왔더라고 배가 불러가 밥을 먹고 배가 불러가 안 먹거든 부엌에 놔뒀더라고 나중에 먹으려고 아까 낚시할 때 먹으려고 했더만은 지금 먹어야겠네 이럴 생선물레 치킨 물레 자 골라라 하나 둘 셋 골라라 생선물레 치킨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 동네 배스 고유의 향이 있다 햇집에 가면 햇집에서 막 청소 안하고 깨끗하게 청소 안하면 고약한 냄새 있다 햇집 색은 찌들린 냄새 햇집에 들어가면 냄새때문에 못먹는 사람들 있지 냄새 딱 맞춰가지고 와 그런 냄새가 빡 올라오네 햇집은 햇집 dime 햇집을 햇집 4 매うん 조금 끙 이거 5자 가까이 되는 거를 베스를 또 먹방해 줘 가지고 또 아마 유튜브 살짝 올리면 되지 잘 먹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구독자 베스다시 앨범 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침묵 없나 침묵